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짱조리는 타오밍을 잡는 데 성공을 했었으며 그의 부친이 타오크 타오크한테 서신을 보냈었는데요. 그러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타오크 타오크는 어떠했을까요? 뭐 그 덩치가 조그만 난쟁이 짱조리니 감히 내 아들을 납치했다고? 내 그놈이 새 군사 총통으로 임명됐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었는데 다짜고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니? 알았다 그럼 내 그대로 받아줘야지 뭐. 타오크 타오크는 서신을 전하는 짱조리니 부하한테 무조건 찾아가겠다고 전하라고 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전해드린 짱조리니는 역시 하나밖에 없는 아들내미라고 신경을 많이 쓰이나 보구나. 아들아 놈을 맞이할 준비해라. 짱조리니 부랴부랴 이 지형을 파악하고 전술을 연구하는 데 말입니다. 아우야 잘 있었냐? 오랜만에 돼. 어떻게 이 형이 그립더냐? 뭔 우려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한마디 야수같은 놈이 척 들어오는 거였었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련형성의 도끼파 강파아즈 하이사즈였었다던데요. 하이사즈는 들어오자마자 짱조리니는 워낙 끌어안으면서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형님 오셨구만요. 이 먼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지금 전술을 연구하던 중인데 형님 수하에 이 마적대를 얼마나 끌고 오셨습니까? 혹시 그 형님 수하에 2천명님 마적대를 다 끌고 왔습니까요? 뭐? 그러자 하이사즈는 하하하 하고 집이 떠나갈 듯이 웃어대는데요. 아우야 그 2천명은 언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얘기야. 네 지금은 4천명이 도끼쟁이들을 거느리고 있다. 물론 이게 다 이 아우의 덕이지. 네 짱조리니 정부군으로 귀순하면서 이 하이사즈한테 많은 방면에서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하이사즈가 어떻게 나대고 다녀도 이 짱조리니 정부 쪽에서 눈 감아주면서 그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진 거였었는데요. 또한 돈이고 무기고 필요하다는데도 다 대줬으니 이 하이사즈의 세력이 두배로 그냥 공충된 거였답니다. 짱조리니 마적대에서 손을 씻고 그 침막한 산재 거에는 이 뚜리산도 없었으니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하여 이제 펑텐성에서 마적대의 강 빠지는 명실공히 하이사즈였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우인 짱조리니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이 4천명이 모든 마적대를 출동시켜서 이 부랴부랴 달려온 거였었는데 오케이 형님 이 몽골 마적대 놈들이 근접전이 워낙에 살벌하게 쓰여야 말이죠. 형님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하이사즈는 그래 알았다 아우야 걱정 말라 우리들이 돕기는 이 순간을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그냥 나리시 퍼럽게 서게 가라왔었지. 말만 해라 아우야 어나를 빼면 되니 이 짱조리는 작전을 짜는데요. 탕하후 형님은 수하의 두 개의 영을 데리고 좌측을 맡으세요. 그리고 칸차우씨 또한 두 개의 영을 데리고 우측을 공격하고 네 그리고 이 하이사즈 형님이 도끼파를 거느리고 놈들 뒤통수를 노릴 겁니다. 그놈이 지 아들을 살리려고 무조건 혼자서 달려오겠는데 그래도 만일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다들 각자 준비를 신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닷새는 금방 갔었고 그들이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었는데요. 짱조리는 신이 8천명인 군사를 첫 거느리고 이 산 위에 있었고 탕하후와 간차우씨는 각각 천명씩 거느리고 양쪽 산에 매복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사즈 마적대 4천명은 다들 뒷산에서 웅크리고는 때를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여해가 중천에 드자 저 멀리서 한 사람의 모습이 서서히 보이는 거였었는데요. 그걸 보자 타우밍은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고 그냥 막 울고 불면 난리가 났었는데요. 뭐 뭐야 타우커 타우후가 진짜 혼자서 찾아왔다고? 아니 이놈이 담대하기 이 정도였었다고? 그러자 짱조리니 군 내부에서는 웅성웅성 거리는데 이놈들은 지금 다들 그 살벌한 몽골 마적대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서 안심한 걸까요? 하지만 타우커 타우후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았고 말을 척 채우는데요. 내가 바로 그 타우커 타우후다. 왜 나한테 볼일 있니? 내가 이렇게 찾아왔으니 얘기해봐라. 어찌게? 그러자 짱조리는 큰 소리로 맞받아 치는데요. 내는 나라를 위해 몸바쳐 싸우는 짱조리니다. 너희놈 날강도들을 모집하여서 마적대랍 치고 백성들을 갈취하고 온갖 나쁜 짓거디를 혼자 다 한다며 너 나랑 함께 관하러 가서 재판 한 번 받자. 그러면 내 네 아들은 살려줄게. 그러자 곁에서 타우밍은 또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줘요. 하면서 질질 짜는 거였었는데. 뭐? 하지만 타우커 타우후는 하하하하고 실컷 웃어댔는데 그 목소리는 온 산에 그냥 쩌렁쩌렁 울려퍼졌다고 합니다. 야야 다른 놈들이 그러한 헛소리를 짓거리면 내 말도 안하겠다. 근데 너희 짱조리니 그러한 소리를 제치면 아이되지요. 너희놈도 펑텐성에서 마적대로 활력하던 놈인걸 내 모를 것 같니? 지금도 그 더러운 마적대 수단으로 내 아들을 잡아놓고서 이러는 거잖아. 우리 그냥 툭 털어놓고 얘기하자. 어떻게 좋게 좋게 끝낼 수는 없겠나? 내 금은 보호하고 이 여자들이고 달라는 대로 다 줄게. 원한다면 내 달마다 또 보호비까지 뚜둑하게 올려보낼 수도 있다. 어때야? 어? 그 우리도 너네가 좋아하는 의형제인지 뭔지 하는 걸 하잔 말이다. 뭐? 그러다 짱조리는 퇴 하고 이 침을 택하고 받는데 누가 너같은 쓰레기 도둑놈과 의형제를 맺는다니? 칸차우씨야 그 터민이 대가리를 준비시켜라. 예! 이 칸차우씨는 그 터민이 머리채를 잡아서 콱 수그리게 한 뒤에 놈이 모가지를 쭉 빼들게 하는데요. 이어서는 자신이 돼지잡이 칼을 꽉 거머쥐고는 그 짱조리니 명령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짱조리는 내 셋까지만 세겠다. 너 투항하게 되면 네 아들은 사는 거다. 자 하나 둘 짱조리니 하나 둘까지 셌는데 말입니다. 이 셋 어? 짱조리니 먼저 토크 토후가 셀슬 외쳐대는 거였었는데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짱조리니 멍해 하는데 이 칸차우씨가 콱 하고 돼지잡이 칼로 내리찍었었는데 그러자 이 쿵 대굴대굴대굴 하고 토오밍이 모가지가 두동강이 났다고 합니다. 뭐야 이놈 지 아들을 죽이라고 지가 셀슬 샌다고? 그러자 토크 토후는 하하하 누가 말하대 저놈이 내 외동 아들이라고 내 밖에 수많은 첩들이 나죠 아들들이 열대섯이나 된다? 그중에 저놈이 제일로 못났었지 니놈이 그리 처리해주게 되면 내가 뭐 고맙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이 고맙다는 뜻으로서 나도 뭘 좀 해줘야겠지? 토크 토후는 갑자기 손을 척 들더니 전진하라는 손짓을 하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그러자 말입니다 갑자기 구덩구덩구덩구덩 하고 땅이 막 울려나는 거였답니다 뭐 뭐야 지진이야 뭐야 이거 그 토크 토후의 뒤에서는 시끄러운 먼지들이 막 일어나더니 엄청난 물이 마적대들이 야짜 야짜 하고 몰려오는 거였었는데요 하지만 그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대충 짐작도 안 갈 정도였다는데요 그러자 짱졸린 어 어 야들아 야들아 뭐하니 쏴라 이 짱졸린이 군사들이 땅땅땅땅 하고 쏴대면서 그놈들은 물러나게 했었지만 어림도 없었다고 저도 그 뒤에 따라오는 놈은 추후의 망설임도 없이 계속해 진공해 오는데요 뭐 뭐야 이놈들 이거 뭔 작전 방식이 이래야 네 그 몽골놈들이 작전 방식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무식했었는데요 바로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적군이 중심에까지 파고들어서 적군 대장부터 지켜버리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 만여 명의 목표는 오직 하나 그 짱졸린이 대가리였었다고 하는데요 짱졸린이 군대 역시 수많은 전쟁을 겪어왔었지만 하지만 이러한 놈들은 또 처음인데 그 놈들이 앞뒤도 안 가리고 이 무작정 카드 들고 쳐들어오자 짱졸린이 본거지까지 뒤흔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짱졸린 앞에 있던 부하들은 무더기로 쓰러지면서 거의 짱졸린이 앞에까지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자 짱졸린은 더 이상 이제 도망칠 것도 없는데 칸사우시와 탕하후를 목도가 빠른 몽골 마적대들 앞에서 도망을 가봐야 얼마나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나이 짱졸린이 여기서 끝인가 하는데 말입니다 아우야 형이 왔다 너먼 저 뒤로 피해서라 그 몽골 마적대들 뒤에서 한무리 기마병들이 막 달려오는 거였었는데요 이 기마병들은 모두 다 크나큰 도끼를 꽉 잡고 내다 찍으면서 들어왔는데 그 기세는 몽골 마적대들 한테도 조금이라도 뒤지지 안았었는데요 그러자 몽골놈들도 당황해놨다고 합니다 이제껏 자신들이 이 근접전에서는 천하제일인 줄 알았었는데 이거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도끼쟁이들이 살벌하게 쳐들어오니 말입니다 네 그것은 바로 도끼파의 하이사즈 였었는데요 하이사즈는 원래 놈들이 뒤통수를 쳐야 하는데 짱졸린이 위급하니 먼저 달려온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짱졸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야들아 도끼파 형님들이 왔다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공하자 저것들을 앞뒤에서 이 포위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승리다 짱졸린은 도망치기는 커녕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는 이 목숨을 내건 도박과 별 다를 바가 없겠는데요 이 전세가 어떻게 기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몽골놈들이 좌우측에서도 이 요란한 고함소리와 함께 두 무리 군사들이 들이닥치는데요 야들아 빨리 쳐들어가자 짱졸린이 위험하다 네 그것은 바로 좌우측에서 이 탕하후와 간차오시가 꽉 조이면서 쳐들어오는 거였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요번에 짱졸린이 선택한 작전 방법은 실패했었는데요 그 제일 난다긴다 하는 두 대장군을 이 좌우로 치게 하고 세계방향에서 쭉 밀고 들어가는 전술은 이 보통놈들한테는 먹히겠지만 네 하지만 그 몽골놈들한테는 안 먹혔었는데요 몽골놈들이 만명이 기마병들이 모두 다 짱졸린만 죽이려고 와 달려드는 이 뜻도 보도 못한 전술은 딱 그 짱졸린이 전술을 꽤 뚫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이 하이사즈가 불쑥 나타나서 목숨을 내걸고 싸웠기에 그나마 짱졸린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힘든 고비를 넘기고 나니 이 탕하후와 간차오시가 좌우에서 포위하면서 쳐들어오자 전세는 역전됐었는데요 이 몽골놈들은 그만 사면팔방에서 포위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뒤에서와 좌우에서까지 이 총알이 들어오고 칼이 들어오자 몽골놈들은 당해내지를 못하는데요 이 주토사위에서는 몇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서로 뒤엉켜서 대난투를 벌였었는데 그야말로 참혹하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짱졸린이 명성을 얻은 큰 전쟁이었는데요 몽골놈들이 죄 아무리 난닥인다 해도 자기보다 더 많은 군사가 이 사면팔방에서 포위하며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다들 제정신을 못차리고 대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타오크 타오크는 오도가도 못하고 거의 절멸된 신세였었는데요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이 도끼파의 하이사즈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살기가 오를 대로 바짝 오른 하이사즈는 혼자서 고군직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빙자다지 라고 병법에 있어서는 큰 실책인데요 하이사즈 전투방식은 항상 지가 제일 앞에서 밀고 쳐들어가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대장이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부하들이 사기는 하늘을 찌를 것이면 그렇게 막 싸우는 게 바로 하이사즈 스타일인데요 만약에 전에처럼 다른 보통마족 되었으면 괜찮겠는데 이 몽골놈들이 누굽니까 이놈들은 태생부터가 전투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대혼란에 빠져들었지만 그 개개인이 전투력이 또 어디 가겠습니까 하이사즈는 막 죽이면서 쳐들어갔었지만 그 이 부하들은 이 전투력이 딸리는데요 드디어는 하이사즈를 따라 못 잡았고 이 하이사즈 이놈 혼자서 너무 깊숙이까지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그제 하이사즈는 무덕 자신이 혼자서 그 몽골놈들한테 포위되었음을 느끼는데요 그러자 하이사즈는 이 괴성을 지르며 최후의 발약을 했었지만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그 사방에서 날아들어오는 칼창들을 모두 다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이사즈는 결국 이 대여섯 대의 칼창들이 몸통을 꿰뚫어서 전사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두목이 전사하셨다 하이사즈 두목이 전사하셨다 하이사즈가 죽자 그 이 밑에 부하들이 갈팡질팡해 하는데요 한계군에서 이 대장이 그들이 정신적 기둥인데 이게 꼬꾸러졌으니 어떻겠습니까 하이사즈의 부하들은 순간 뭘 위해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고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었는데 왜? 그러자 말입니다 이미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던 타우커 타우후는 이 한갈래 희망이 보이는데요 야들아 뒤쪽이다 모두 다 죽을 힘을 다해서 저 뒤쪽 방향을 두어라 타우커 타우후는 이 기회를 잡아서 하이사즈가 막고 있었던 뒤쪽 방향을 꽤 뚫는데요 네 말 그대로 하이사즈가 죽자 그 이 마적대들은 순간 그냥 오합지조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타우커 타우후는 이랬자 하고 죽어라 탈출했었으며 더 이상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뭐 뭐 하이사즈 형님이 전사하셨다고? 그러자 짱초리는 이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 나면서 울컥해지는데요 하지만 울어도 지금 울면 안 되겠죠 그 하이사즈를 죽인 원수가 지금 도망을 치는데 말입니다 타우커 타우후 워 빠르니 더 피 라면서 뒤쫓아갔다고 하는데요 내 이는 내 너의 가죽을 이 산채로 벗겨주겠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렇게 타우커 타우후는 계속하여 죽어라 도망가고 짱초리는 이를 악물고 쫓아갔다는데요 그러면 그들의 추격전은 대체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내 무려 1년 동안이나 계속됐다고 합니다 타우커 타우후는 자신이 마적대를 다 잃었으니 다른 마적대로 망명을 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걸 짱초리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수소문해서 결국 찾아내고는 내 아예 그 마적대까지 전멸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 이 제일 죽어야 하는 타우커 타우후는 도망가고 없네 오케이 계속해서 찾아라 놈을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이 다들 집에 돌아가 생각하지 말라 짱초리는 남은 8천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얼리뛰고 내리뛰면서 알아보는데요 만약에 말입니다 짱초리는 마적대의 신분이었다면 아마도 찾아내기 힘들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아닌데요 이 네모고리에서 제일 높은 군사 총통이었으니 그놈 하나 찾아내는 거는 전해보다도 쉬웠다는데요 이어 또 알아보자 아 아 요 놈이 또 다른 마적대에 들러붙었네 그러면 이참에 또 그 마적대까지 싸구리 잡아들이자 야들아 다들 출정이다 네 그 다른 몽골 마적대들은 전에 타우크 타우후처럼 이 세력이 막강하진 않았었는데요 그놈들을 무찌르는 데는 별로 힘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타우크 타우후는 또 도망을 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놈도 참으로 웬만큼 약사빠른 놈은 아닌데요 이어 또 수소문을 해서 겨우 찾아내자 이 타우크 타우후는 또 다른 마적대에 찰싹 들어붙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벌써 세 번째 마적대인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제대로 느꼈다고 합니다 이거 뭐 하이사스 형님 복수는 둘째치고 무조건 죽여야 하는 놈이구나 라고요 타우크 타우후 이놈은 몽골 지역의 마적대 강파즈로 몇십 년 동안 살아왔었으니 그 지역의 마적대를 면목을 아주 잘 알았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들 타우크 타우후를 인정해 주면서 맨즈를 아주 톡톡이 줬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놈을 살려두면 어떻죠? 이놈이 주위의 마적대들 도움을 받아서 금방 일어서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이놈을 유인하여 나와서 잡자면 하늘의 별 따기겠는데 자 우리 하이사스 형님이 복수를 위하여 그리고 이 수천만 명이 내 몽골 백성들을 위하여 무조건 타우크 타우후 그놈을 잡아 죽여야 한다 자 저 놈들도 쓸어버리자 그렇게 짱조리는 세 번째 몽골 마적대 아지트를 치려고 준비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 타우크 타우후는 요번에도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자이제